안녕하세요.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입니다. 저희는 전통음악인 굿음악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새로운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2023년 공동외교 랩소디 멜로디스 비다 보더스에 서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명과 복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9월 27일 날 노들섬 라이브웨어 하우스에서 만나요. 안녕. 환대수 구설수 제쳐주심을